지진이는 진영 진영씨군요 어머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자리를 마련해 놨구요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정면 카메라 바로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왼쪽! 자, 하나, 둘, 셋, 오른쪽,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지영씨 안녕하십니까? 오래 걸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진영에게 구구다리라? 어, 2016년을 의미있게 보내, 보내게 해준 제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말씀드리고 오실게요. 네, 2016년 다들 건강하셨을 것 같은데, 2017년에는 더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한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영씨 고맙습니다. 이동휘! 네, 이동휘들 여기 하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봐주세요가 이렇게 큰 소리를 들을 줄은 것 같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 자리 해주시고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그대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서 정면을 다시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쭉 왼쪽 오른쪽 한 번 살짝만 봐주세요. 네, 하트로. 짠짠짠, 오른쪽도 짠짠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빨간 체중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뜻깊고 이렇게 기억하고 정말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자리 해주신 기관입니다. 그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 진짜 모아. 어, 아, 저 진짜 모아. 네, 사실 여기서 얼굴을 잘 안 보이는데 힐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시죠. 네, 지수 배우고 계셔서 함께 계십니다. 네. 아, 정말. 모든 분들을 뚫고 올라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납득된 곳에 살짝만 뒤쪽에 자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카메라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왼쪽 카메라 바라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페이지 터널. 정말 잘봤습니다. 감회 기쁜 드라마였어요. 또 좋아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 포함해서 새해 인사경에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 이맘때 이제 촬영 끝나고 그랬었던 작품인데 그게 감회가 새롭고요. 여튼 페이지 터널 여러분 안했고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